세계 여행여 전액 장학금 트윙 만점 캠퍼스 커플 제2의 유재석 미스쿠리아입니다 스타트 유어 드림 서일대학교 가슴뛰는 꿈이 있기에 살아있음을 느낀다 세상과 뜨겁게 소통하며 50여만 동문들이 서일대 이름으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꿈들이 서일대 캠퍼스 안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앞선 생각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도전정신으로 세상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고 더 큰 세상과 호흡하는 서일대학교 서일의 경쟁력은 젊은 도전 큰 가능성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 늘 꿈꿔온 나만의 길을 열어가는 21세기 리더를 키웁니다 자동차 부품을 연구한 72시간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든 23시간 나의 첫 소설을 완성한 120시간 꿈은 다르지만 길은 하나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단 하나의 길 바로 서일대학교입니다 4개 계열 31개의 학과를 갖춘 서일대학교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해가는 합리적인 교육체제와 실용적인 전공으로 세상에서 통하는 리더가 탄생합니다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간호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유아교육과 준비된 영상 전문가들의 창조적 에너지가 가득한 영화 방송과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레크레이션과 등 학생들은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현장 전문가가 됩니다 또한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더 폭넓은 지식을 지닌 실용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최고의 순간을 만든다 도전하는 젊음에게 서일대학교는 세심한 배려와 든든한 지원으로 기회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학생 중심의 스마트한 캠퍼스 이 안에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새로운 경험도 즐거운 그 자체입니다 첨단 정보화 도서관 공부에 힘이 되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 세계와 동행하는 해외 인턴십과 어학연수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함께 찾는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일의 젊은 인재들은 더 큰 세상을 만나고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저의 꿈은 서일에서 배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가슴 따뜻한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서일에서 배운 창조 마인드로 준비된 영상 전문가로 일하는 것입니다 제 꿈은 서일에서 배운 도전 정신으로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대학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서일에선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은 스무살 꿈을 이뤄주는 서일대학교에서 시작합니다 Start Your Dream 서일대학교